안녕하십니까 히엄티비입니다. 갑자기 속보가 나왔죠? 러시아 언론에서 발표한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칠러 바글군 장악하고 있는 루간스크에 폭격을 했다. 루간스크, 루안스크라고도 하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의 동쪽 부분입니다. 여기를 루안스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조네츠크 지역이랑 루안스크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이고 이 지역이 칠러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독립해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 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철구는 하니 많이 하는 소리가 어제, 엊그저께 이틀간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다가 폭격을 한다. 이거 뭐 글쎄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발표를 러시아 언론에서 발표했다. 이 얘기는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이러면 좀 골치 아픈데 과거에도 2008년에 중국이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 관장이 있었죠. 이 당시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북쪽 지역은 친러 지역인데 그쪽을 조지아가 독립시켜줄 수 없다.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평화유지군이 있었는데 그 평화유지군에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조지아군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한 명을 사살을 했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진격을 했습니다. 5일 만에 조지아를 함락시켜서 결국은 이 해당 국가를 독립시키고 이랬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도 지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폭격했다라고 러시아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시아가 갑자기 주가가 다 쫙 빠졌죠. 아까는 심각하게 빠졌는데 지금은 약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도 갑자기 올라갔고 1189원까지 갑자기 쫙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S&P 야간선무시장도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한국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이 겁나게 나왔죠. 갑자기 분명히 플러스 1% 이상 잘 나가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쫙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했는데 역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르고 있습니다. 충격이 좀 크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명분 쌓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다행히 여기서 전쟁이 안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이걸 핑계로 내일이든 뭐래든 갑자기 진고는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물론 그때가 아마 저점을 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800이 깨질 수도 있고요. 코스피도 26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은 관망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매도하냐? 매도하면 바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이게 3차 세계대전까지 갈 일은 없을 거고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끝날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시작하고 본격화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벌써 이미 전쟁이 끝날 거에 대한 선반향하고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매도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닥이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일단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함부로 매수하는 건 아깝죠. 현금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정말 전쟁이 난다면 그때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함부로 매도하진 마세요.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가 빠졌다고 해서 와 이거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매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나면 주식이 있으나 현금이 있으나 똑같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은 전쟁을 하지는 않은 것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침공을 하더라도 뭔가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협상이 끝나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좀 심란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